안녕하세요 rsj 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예쁘장한 소품을 하나 가져왔는데 사실 이게 다른 영상에서 함께 쓰일 물건이었는데 먼저 소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거는 보시면 믹스 텀블드 잼스톤스 적혀있는데 말 그대로 잼스톤 원석? 다듬어진 돌멩이 정도의 원석이고요. 이거를 지금부터 함께 개봉하면서 만져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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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설명서라기보다는 구성 목록인 것 같은데 너무 잘 수가 없네요. 그나마 들어본 것 같은 게 로즈코츠나 코츠 종류나 아니면 오닉스, 크리스탈, 요정도? 나머지는 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잘ован. Certified Natural Stone hemos HDD one by one, which makes them unique. small variations can be found choking harder to small parts not for kids trio and under 아 진짜 이쁘다. 이거 너무 긴데? 잘 먹어야겠네. 보니까 약간의 먼지들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. 휴지로 닦아내면서 보도록 할게요. 왠지 이름으로 봤을때는 이거. 화면에서는 그냥 하얗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살짝 핑크빛이 도는데.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머조카치가 아닐까요?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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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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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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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